퍼포먼스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 공연으로 대질러운 공연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그리고 퍼포먼스가 그냥 귀에 뇌어 다시 10초 할 수 있는 공연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퍼포먼스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영화배우협회 장훈이 의원장 도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피지매한 피지매입니다. 한국영화배우협회가 벌써 60년이 넘었습니다. 사실 초기에요. 스타의 밤 행사가 있었는데 이렇게 40년 만에 구압하게 해냈습니다. 오늘의 행사를 기기로 대한민국의 영화배우들이 하나가 되는 흥믿한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먼저 사당법인 한국영화배우협회 거룡이사장님의 개회의 선언이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국영화배우협회 스타의 밤 시상식을 개회에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로써 스타의 밤의 시상식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상식에 앞서서 국민 의뢰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셨고요.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주시고 양쪽 스크린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기를 내어요. 평일 나는 자랑스러운 특혁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것을 굳게 파깁니다. 바로 여당은 감정하신 우리 영화인 여러분들의 대한 운명이 있겠습니다. 이동 웅령 우리 영화인 여러분들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